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지난 3월 3일 50BP 금리 인하에 이어서 지난 일요일 미국 현지시간 동부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에 연준이 또 100BP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5년 만에 다시 제로금리로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까지 선언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시장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연준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희 마켓리드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을 대표하는 의장이 대표하는 연준 간에 뭔가 이렇게 그들 간에 뭔가가 있지 않은가 즉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그런 명제를 제시하셨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최근 연준의 액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부 주제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100BP와 QE4 연준의 파격적인 행보 그 이유는 냉담한 시장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 가보지 않은 게 하는의 선택 즉 0%대의 의지의 기준금리가 되었습니다. 그 향후 향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저 지금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제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계획 연준의 계획 그래서 제가 마이크 타이슨의 말을 생각했던 그것도 한번 떠올려드리겠습니다. 링의 오르익은 누구나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지금 좀 처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이번 FMC 이번 연준의 행보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그럴만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의외로 다가왔습니까? 뭐 짜고 치는 고수도 프레임에 집어넣고 보면 진짜 짜고 친다는 냄새가 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3월 16일 날 G7 정상회의회의가 있었어요. 3월 16일 날. 네. 그래서 이제 좀 국제적 공조를 하자. 공조를 하기로. 그럴 때 트럼프가 자기가 채를 잡고 가야 되는 분명히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17일, 18일 날 뭐 해야 당겨서 발로 금리 내리고 이렇게 나가자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자. 분명히 메시지가 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3월 16일 날 오후 6시잖아요. 딱 그 시간이 뭡니까? 아시아 장이어를 잃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아 지금 아직도 파월과 트럼프 간에는 공조체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이 처방이 잘 됐냐 안 됐냐는 우리가 뭐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게 완전히 지금 전신마비가 돼 있는데 네. 술지 제거제 준 거예요. 전신마비. 술, 술 이렇게 약주 많이 하시면 그냥 주무시잖아요. 그거하고 전신마비 돼서 누워 있는 거랑 똑같은데 숙취 제거제를 주고 아유 금방 깨어나겠지. 그래서 선제적으로 치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조바심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나온 보고서 최근 3개를 보면 미국 경제가 1분기, 2분기 합해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하면 되는 것을 지금 다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지표를 안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네. 2분기에는 마이너스 0.5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바심의 발로가 갔는데 이 과거에는 금융위기들 보면 그거는 어딘가에 종양이 하나씩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면 풀리고 풀리고 했지 않습니까? 버려내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심금경색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나오고 과거와 지금 비교해봤을 때는 어딘가 지금 수요 부분들의 어떤 흠결이 나오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동시에 타격을 받는 부분들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양상. 그래서 지금 지난 한 2주간을 제가 쭉 자료한 것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염병. 아 이거 큰 증시라든가 경제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없어. 그게 2주 전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슷하네? 그게 1주 전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그거 딱 지나고 나더니 아 대공항하고 똑같네. 대공항 때는 실물과 금융이 같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대공항과 왜 비교를 했냐면요. 대공항 때는 주식이 저점 대비해서 352%가 올라요. 그런데 이번에도 400%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얘기나 하면 1970년도 오일 쇼크랑 똑같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공급 부분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것이 실물로 금융으로 번져가던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양상하고 굉장히 닮아가는 듯한.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본 점도 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시스템적인 위협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 다 지금 선제적으로 또 급격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과 독립성 이런 것은 이제 따질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숨 넘어갈 판에 독립성 없어도 좋다. 뭐 인사권자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다 해주라. 그것도 인정할 텐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안하고 그때는 먹겠단 말이죠. 그런데 대책 내는 거 보니까 이건 드론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증시나 시장에서 보기는. 아니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로 금리에 양쪽 완화 규모를 보나 뭐를 보나. 돈의 흐름을 흐르는. 그러니까 지금 처방이 잘못된다는 거죠. 처방이. 공금이 잘못됐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2008년하고 지금 보면 시중에 깔린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상태. 네. 그럴 때는 헬리콥터 벤이 돈을 뿌리니까 표시가 났지만. 네. 지금은 드론 수준으로 가서 그냥 찔끔찔끔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판단이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한 지금 시장의 냉철한 지금 비난이 이런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왕 벗는 김에 다 벗어버리지요. 제 얘기는 왜 파월 의장이 시장으로 하여금 먼저 던지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하느냐 말이죠. 즉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국채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채시장 이런 상황이라서. CP 매입도 해보지. 20위는 회사채 매입도 하는데. 아니면 그렇게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만. 일본은행처럼 주가 빠지는데 ETF 매입해서 주의사지.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권한의 문제인데. 이거는 의회에서 정해주는 거라서 의회에. 그렇죠. 그런데 별로 의회에 지금. 의회에서 연준법상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위에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의회에다가 그러한 권한 변경을 갖다가 요청할 생각이 없다에다가. 그다음에 또.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는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그게 미국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박사님 말씀하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그렇게 그렇게 잘 아구가 맞아서 돌아간다면은. 아니 뭐 나중에 실행 여부를 떠나서 그냥 어차피 지금 펑카라도 좋으니까 막 던져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슬쩍 뺀단 말입니다. 이게 연준 내지는 파월 의장의 어떤 뭐랄까요. 실수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뭔가 끌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가면서 하면 시장이 끌려가면서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던가.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된 거였죠. 처방이. 진짜로 소위 말하는 금융의 또는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트럼프 머릿속을 들어가 보면 지금 뭐 이것을 해서 다른 전체가 망가지고 이게 아니라 트럼프의 가장 모티브를 줬던 이 산업계는 셰익계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지금 뭐 메이저 서기업계는 다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겼을 때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금융경색은 바로 지금 금융 그러니까 은행가로 지금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 아시지만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다 BBB를 맡고 있단 말이죠. 투자 부적격 여기에. BBB 붙으면 투자 적격인데. 조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한 번 빡 주면 지금 에너지 개발 특히 셰익 산업계에서 출발한 신용경색이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막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 란 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붕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 셰익계스에 도움을 주더라도 누군가 석유를 사가야 되잖아요. 유가가 터졌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것을 3C의 공포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싶거든요. 3C. 코로나, 크루드 오일, 차이나 세 개가 지금 공포를 아주 조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차례차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을 역학 구조를 지금 깨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번 문제 해결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하나, 전염병 하나로 이렇게 무너질 미국 경제는 아니잖아요. 유가까지가 더해지고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까지도 배후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20분 남짓되는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박사님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탓을 지금 코로나로 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거든요. 코로나가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사망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기저질환을 안고 있는 고령자일 경우가 사망으로 치닫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경제도. 지금 우리 전 세계 경제에 스며 있었던 퍼져 있었던 암덩어리와 같은 기저질환이 이번에 확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짚을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연준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해피하대요. 제가 보니까 해피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BP나 줄었으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황홀해야 될 텐데 라고까지 했습니다만 황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연실색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그분 머리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당황스러워. 자기가 한 대로 됐고 자기가 끌고 가는 대로 지금 됐는데 덜커덩 이거야말로. 이제 안 되는 걸 처음 만났네요. 네. 지금 이건 종합예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딱 건드리면 자기가 가는데 큰 그림을 지금 누군가가 그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려줄만 하면 다 잘랐지 않습니까? 다 잘랐죠. 자기가 제시하는 그림에 그냥 예스만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붕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분미로 흡수하자는 게 본인 생각이고 측근될 생각이에요. 2월 초에 가서 만났을 때 제가 충격을 해버렸더니. 어르기 전에 계획이죠.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진짜 기회 중에 기회가 생긴 거죠. 아니 그러니까 피터 나바라가 대놓고 지금 어저께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모든 의학 공급 체계는 다 국내로 들어와라. 모든 의학? 네. 그러니까 의료 공급. 의료. 의료제 이런 것들은 다 국내로 들어와서 새로 만들겠다.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의 산업적 개평 구조조정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과연 어떻게 막아갈지 이것들은 지금 현장의 단기간적인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갈지는 우리가 굉장히 기출을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은행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내 예금 빼주세요 하면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그러고 뭐 펀드나 환매할래요? 이게 펀드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죄다 일단 마켓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빼자. 지금 빼자. 어제 진비안코인가요? 시장 닫자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시장 닫자 이런 소리가 지금 투자자들한테 뭔 소리? 야 이거 지금 내가 안 빼놓으면 이거 나중에 이거 내 돈 필요할 때 이거 이런 생각도 줄 정도인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박사님 저는 이 리더십의 문제를 한번 삼고 싶습니다. 중국. 지금 이제 뒤에 와서 나발 불고 있는데요. 대처 잘했고 세계를 구했다고까지 하는데 그냥 웃어 넘기고 마십시다. 중국을 갖다가 시비 걸다가는 말이 통해야 시비를 걸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그러면 미국이라고 합시다. 자 국내도 예외라 합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실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WHO 세계보건기구 제외하시죠. 그 애들도 뭐 돈 몇 푼에 그냥 뭐 할 말 못하고 해야 될 일 못하는 애들 아닙니까.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언론 보도 주류 언론의 보도나 의회에서의 문제제기 이걸 가지고 호크스 정치적인 거짓말로 사기라고 호도했던 분이에요. 이 양반이 어제 나와가지고는 it's bad it's bad래요. 안 좋대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변화는 생겼어요. 변화는 생겼다. 지금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뭐 잘 안 가는 분인데 백악관에서의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이라든가 회의는 다 참석을 했어요. 지금 전화호판이나 수고호판이나 다 참석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자 여기서 계기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계기. 요즘은 진짜 기침하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해받으시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를 여기서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 그러면 사실 올리는 게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1년간 굉장히 황장세를 왔으니까. 자 그럼 거꾸로 조금 빠져주면 어때요. 올리기도 쉽잖아요. 네. 그런 생각까지도 분명히 할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것을 적정히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2주 전에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야 이거 양털 깎기다. 큰손들 양털 깎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네. 그러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뭐 또 이런 지지세력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손들은 분명히 이번에 양털 키운 거 확 갈 것이다. 조종장이 지금 오는 순간에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쳐졌을 때 이것처럼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었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들을 봐서 음모론입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기라고 보아지고요. 지금 오늘 이제 또 실험을 하나 했죠. 이 코로나가 8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6% 정도 빠지던 게 12%까지 두 배나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트럼프의 말이요. 굉장히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계획되고 이 앞에 어떤 수를 두 수 내지 세 수를 놓고서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박사님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높이 사시는 부분은 제가 매번 느낍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왔을 때 그건 날만 따뜻해지면 기적적으로 사라질 거야 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랬던 양반이 이제 와서는 적어도 올 여름까지 7, 8월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무슨 본인은 생각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저 양반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죠. 이때 하는 말 다르고 저때 하는 말 다르고. 이제 뭐 나오는 거 보면 싱가포르라든가 따뜻한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확진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고 지키냐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진짜로 딱 봤을 때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니라 이 계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의 신문들의 한두 가지의 헤드라인은 뭐냐면 코로나가 누구한테 제일 좋냐. 네. 보호무역자 이주자들한테 아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태계가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가장 이 뭐 번성할 산업군은 AI고요. 지금 요새 코로나이 발생한 이에 AI가 열일합니다. 지금 진원지부터 가장 최적의 치료제까지 AI로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이런 감염 격려를 찾는데 AI처럼 지금 뭐 열일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 중심 5G 중심 그 다음에 북미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로 갖고 가고자 하는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큰 그림 속에서 이 해결책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응책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로서 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서 또 시장을 쭉 지켜보고 오신 박사님 지금 이번에 이 흐름이 우리 과거 몇 차례 있었던 버블 붕괴하고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제 국내 부동산의 영향을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마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버블 그러면 사실 뭐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게 버블이냐. 과연 더 이 유동성이 지금 기존의 유동성이 너무 장기간 들어와 있어서 버블이 지금 아예 채화되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회복할 곳과 조정될 곳이 나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버블 그러면 모든 산업군이 같이 버블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제가 보기에는 회복되면서 버블이 더 번성할 부분들이 있고 같이 뭐 수점만 올려놓는 그런 산업군은 조정이 될. 그래서 코로나 굉장히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산업구조정으로 그다음에 이 업계의 어떤 앞으로의 생각들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제 자기네 마케팅 전략 생산 전략 이거 싹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 코로나19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아침에 음. 그게 뭐야. 그래도 한번 개장하고 나서 좀 차트라도 한번 보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분장도 못하고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단기, 중기, 장기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 쏟았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 쏟았으면 싶어서 뭐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환율도 뭐 정보증 열고 그냥 뭐 아침에 딜미스도 있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지난번 봤던 1245원을 갖다가 건드렸으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고 반등도 기술적 반등에 거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길게 이제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번에 보면 수요 공급이 동시에 타격된 게 이게 처음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이가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창의적인 어떠한 사건들이 뭐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나오는 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 새로운 정책이 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정책이 간다면 저는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상반기 끝날, 끝날 쯤부터 해서 리세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지금 뭐 외국의 석학들 계속 리세션 얘기하고 뭐 케네스 로그프 하버드대학 교수는 90% 더 확률이 올 확률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리세션을 언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역사상 이렇게 좋은 경제 봤냐고 내 덕분 아니냐고 하던 양반이 갑자기 리세션 걱정을 하면서 안 좋대요. 그러면 이제 리세션이 오면 오면 또 부양책으로 넘어가지만 리세션 온 다음에 항상 오던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리세션이 지나고 나서의 인플레이션까지 큰 그림에 넣으면 지금 뭐 사실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 지금 눈앞에 선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이나 위기 다음에 기회를 갖다가 분명히 오고 그 기회를 갖다가 또 놀이자는 것이 또 시장에서의 항상 화두입니다만 조금 그거 빠르긴 빠른 데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본격적인 리세션 그러면 작년에 결국 그 인슈어런스 컷도 결국 알고 보니 인슈어런스가 아니었다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그러면은 아 일단은 오늘 결론은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뭐 페드나 FOMC나 한은의 금리나는 상식 상징적이었지 이것이 지금의 문제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뭐 시그널을 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인데 그거를 뭐 없애주는 데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절대로 금리 인하로 직원들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을 회사로 나오게 하고 뭐 중국에 가서 갖고 올 부품들이 뭐 날라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진짜로 전례 없는 대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뭐 이것이 그냥 뭐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지금 장기화되는 침체의 국면에 지금 한 발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다음번에 또 차분히 여쭤봐야 되겠지만 30초로. 네. 미국 대선 구도에는 변화 없을까요? 축 당선입니다. 1회더요? 네. 전시 상황으로 가면요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채를 그러니까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채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타프 같은 거 시행하게 되면 기업들에 쭉쭉쭉 넣어주기 시작하면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베리 해피인가 봅니다.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마 그나마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이렇게 패닉에서 벗어나는 시장 흐름입니다. 최 박사님하고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시청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은 그 답답함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감기 약 먹어도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 그렇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기회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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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